정부도 이런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오늘 종합부동산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 문제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됐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당장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 장기 보유 여권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돼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 소득이 실현될 때까지 세금의 납부 시점을 좀 연장해 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재고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도 한 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이 유지됩니다. 종부세 납부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종의 세제상 편의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시장의 역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시적 이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장기 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